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맞는지 아니면 인두꽃만 쓰고 있는 그건지 알 수가 없는 그런 할매에 데리고 왔어요. 봅시다. 제목 친구랑 저래 놀러간다고 우리 아빠 장례식에 나타나지 않은 시모 그래 이제 다 필요 없고 부질도 없다. 원제 같이 사는 며느리 친정 부모님 장례식에 안온 시모 우리 시모라는 사람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기 바로 며칠 전 한 달 전이죠. 어떤 병원에 가서 며칠만 자고 온다고 하길래 어머님 어디가 아프신 거냐 입원을 하시겠다는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이고 그런 건 아니고 이러면서 우물주물하더니 하는 말 그냥 어떤 병원에서 며칠 재워준다? 이렇게만 말을 하더라고요. 속으로 아우 이것도 뭔가 있구나 싶었지만 그냥 별소리 안하고 당신과 같이 간다는 친구 지인과 함께 제가 버스 터미널까지 태우다 드렸는데요. 역시나 이건 병원을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절에 놀러 가는 거였어요. 시모 지인이 그러더라고 아이고 거기는 막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잘 수도 있다. 이런 소리를 하는데 말하는 거 대충 들어보니까 거기 절에 어떤 스님이 부항을 뜨는 모양이에요. 의사 절에 가라는 명의라며 침이 마르게 칭찬을 합니다. 사실 저희 시어머니 얼마 전에 한 2주 정도 다른 곳에 가서 부항을 뜨고 왔는데요. 놀러 간 거죠. 뭐 별로 효과가 없다나 뭐라나. 참고로 저희 시모 나이는 71살. 귀가 너무 얇아가지고 막 여기저기 이상한 절, 종교 같은 거 믿으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. 남이 하는 말만 믿고 다른 절로 가는 건데요. 그래도 본인 나름 좀 창피했나봐. 며느리인 채 안 된 병원에 간다고 속인 거예요. 아니 이해가 안 돼. 그냥 솔직히 절에 간다. 이렇게 말해도 아무 소리 안 하거든요 저. 대체 왜 맨날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것이며 또 본인을 이상하게 포장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지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모르겠어요. 이 할매가 평소 귀신도 믿고 조상신도 믿고 무당도 오지게 믿고 또 밤마다 구타는 영상 같은 거 틀어놓고 본인 마음을 위로하는 그런 사람이긴 해요. 아니 같이 사는 며느리가 당신 어디 간다고 해서 지인과 함께 터미널까지 태우다 주는 거라면 우리 고부사이 결코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래도 며느리인 저만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살았나 봅니다. 여하튼 당신이 그 절에 들어가고 난 뒤 며칠이 지나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. 이때 제 다른 형제들의 시부모님들과 장인 장모님들 전부 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찾아오셨는데 오직 한 사람 저희 심어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. 아니 무슨 남도 아니고 그것도 당신이랑 같이 살고 있는 그 며느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데 그 절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. 부조도 안 했습니다. 정말 기가 막혔죠. 참고로 저희 시가에선 시동생이랑 큰집 어른들 총 세 분 다녀가셨어요. 그래요 이젠 며느리 돌이 물 건너갔고 내 마음도 물 건너갔어요. 앞으로 말도 안 걸어야지 맹세를 했고 그렇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. 당시 저희 남편도 본인 어머니 행동이 어찌나 기가 막혔는지 절에다 전화를 했고 화 오지긴 했죠. 그 이후 전화 안 했는데 제 얼굴 보기 부끄러운지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며 당장 절에 쳐들어가겠다고 하는 걸 그냥 제가 그러지 말라고 말렸어요. 아니 근데요. 아니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는 걸까요? 모르는 남이라도 사람이 사람한테 이럴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. 게다가 우리가 철천지 원수도 아니고 평소 말 잘하고 서로 무시하거나 괴롭히는 거 없이 그냥 평화롭게 잘 살아왔거든요. 안채 바깥에 살면서 살림만 따로 하지 그냥 한 집에서 살아요. 10년 동안.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분노와 서운함 때문에 아주 오랜 시간 이 시모를 무시하며 살 것 같은데요. 제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? 이미 한없이 삐뚤어진 제 마음 제 스스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진심이 담긴 조언이 꼭 필요합니다. 하나 더 있습니다. 댓글 1번. 이건 그냥 말이 필요 없죠. 나 같으면 영원히 안 봐요. 아니 저럴 거면서 점사는 왜 보는 거야? 조상은 왜 믿고 귀신은 왜 믿는데?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인간답게 살 생각은 전혀 못하는 거야? 그 나이 먹고? 2번. 저런 사람은 어른 대접해 줄 필요가 아예 없습니다. 지부터 최소한의 도리를 안 지키고 사는데 쓴이가 왜 그런 사람 어른 대접을 해줍니까? 이젠 그냥 완벽한 남이에요. 완벽한. 3번. 이거는 시모가 먼저 쓴이와 쓴이 친정을 공개적으로 괴무시한 겁니다. 그러니 이젠 쓴이도 시모를 무시해도 된다 이거죠.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다 어른이 되는 건 아닙니다. 알겠죠? 쓴이가 해야 할 도리는 이제 끝난 거라고. 그날부로. 4번. 노모와 합가까지 하면서 나름 효자인 남편의 입에서도 이건 절대 용서가 안 된다고 했으면 말 다 한 거지 뭐. 또 생활 공간이 분리된 건 맞지만 거의 합가 수준 아닙니까? 어떻게 안 보고 살겠냐고요? 이건 무조건 분과를 해야 돼요. 아니 내 부모가 저랬어도 진짜 사람으로 안 보이겠는데 미친 거 아니야? 5번. 아니죠. 쓴이 마음을 삐뚤어지게 만든 게 누군데요. 일단 남편은 왕래를 하든가 말든 같이 알아서 하게 하고 쓴이는 무조건 그 집에서 나오세요. 그리고 나중에 시모가 죽어도 상주 노릇은 아들내미한테 혼자 하라고 하면 됩니다. 그리고 마음 풀릴 일 절대 없을 테니까 혹시라도 만남이나 하에 따위 강요하는 순간 바로 이혼이라고 지금 당장 못 박으세요. 그리고 이번 명절 따위는 개나 줘야겠죠? 며칠 전에 올라온 겁니다. 설 며칠 전에. 그래서 쓴이의 똘똘함이 전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. 혹시 젊은 나이에 결혼해가지고 그 시골집에 들어가 사는 겁니까? 이건 따질 일도 아니고 그냥 당장 빠져나와야 돼요. 왜 그러고 있는 거죠? 그냥 얹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까? 7번. 사돈 장래에도 찾아가지 않을 정도로 악독한 할매라면 온 세상 귀신들이 다 알아서 좋다고 들러붙겠네. 두 번째 사연. 얘도 만만치 않은 양아치입니다. 원지. 자동차 과속 과태료도 엠방을 해야 됩니까?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백화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완전 새내기 여자 사회인입니다.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잘 몰라서요. 그래서 운전하는 분들에게 궁금한 게 있습니다. 약 한 3주 전이었나? 하루는 근무가 끝나고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저랑 같이 일하는 남자치고니 대뜸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하는 거예요. 근데 저는 이 사람하고 같이 저녁을 먹을 이유가 없거든요. 무엇보다 그땐 제가 일이 좀 있어가지고 안된다고 했습니다. 근데 또 여기서 막 매몰차게 안돼요! 이렇게 거절해버리면 왠지 예의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냥 오늘은 내가 독산동에 일이 있어서 안된다. 곤란하다. 뭐 다음에 기회가 혹시나 되면 그때 먹자. 뭐 이렇게 둘러서 거절하고 말을 하긴 했는데 이 직원이 대뜸 자기 집이 광명시 철산동이라 독산동을 어차피 거쳐서 가야 한다며 잘됐네요! 꽁꽁씨! 우리 내 차 같이 타고 가요! 이랬는데 저는 부담이 돼서 아니요! 저 지하철 타고 갈게요! 라고 했거든요. 근데 이 사람이 계속 같은 방향이다. 어차피 가야 하는데 부담 가지지 마라! 이래가지고 결국 그 설득이 넘어가서 이 직원의 차를 얻어 탔는데요. 강남에서 독산동까지요? 문제는 이거예요! 바로 어제죠! 일 끝나고 퇴근하는데 이 직원이 또 저한테 와가지고 갑자기 잠깐 할 말이 있다면서 어떤 우편물을 보여주더라고요. 이게 뭐지? 하고 봤더니 자동차 속도위반 과태류라고 적혀있었거든요. 금액이 7만원이라면서 저런 번에 제가 독산동 간다고 했던 날 저를 태우고 올림픽대로에서 무인카메라한테 찍힌 거래요. 그러면서 본인은 면허 별점도 받아야 되고 과태료도 따로 7만원이나 내야 된다고 뭐 이런 소리를 합니다. 뭐 그러면서 벌점은 본인이 운전한 거니까 본인이 알아서 하겠지만 과태료 7만원은 조금 부담이 된다고 하면서 저한테 딱 3만원만 달라고 하는데 제가 운전도 못하고 면허도 없어서요. 이게 정말 맞나요? 댓글 1번 미친건가? 그건 아니죠. 과태료는 차량이 카메라에 찍히면 운전자가 누군지 식별이 안되기 때문에 벌점 같은 게 없어요. 그냥 그 차주한테 과태료만 부과되는 방식입니다. 그러니까 그 직원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. 벌점 1점도 안 받고요. 그리고 아니 지가 먼저 같이 타고 가자고 한 거고 또 지가 과속한 거라 100% 모린 과실이거든요. 스니가 그걸 같이 나눠서 부담할 이유 전혀 없습니다. 미친 거 아니야? 진짜 개웃기는 양아치 놈이네. 아니 지가 타고 가자고 그래서 탄 거고 또 지가 과속을 해서 걸린 건데 이걸 왜 나눠서 내라는 거예요? 그리고 뭐 벌점? 옘병하네. 스니 이런 양아치는 절대 상대조차 하는 거 아닙니다. 휘휘 멀리 멀리. 3번. 일단 돈을 안 주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그걸 떠나서 앞으로 절대 두 분 다 쉬는 저 남자와 엮이지 마세요. 진짜 최악입니다. 절대 주지 말고 혹시 아니지 주변 다른 직원들한테 그냥 하소연을 하세요. 야 지가 억지로 가자고 했으면서 나한테 이러고 있다. 나 너무 무서워. 하면서 울먹이면 더 좋고요. 그리고 앞으로 업무 외에는 절대 말 한마디 섞지 마세요. 5번. 무인 카메라 단속은 별점이 없고 4만 원이 보통이거든 그런데 7만 원이 나왔다는 건 속도를 오지게 냈다는 거네. 한 20kg 이상인가 그러지 않습니까? 아니 근데 이건 왜 동성자가 반띵을 해야 되는 거예요? 게다가 스니가 뭐 태워달라고 사정을 해서 태워준 것도 아니고 안 된다고 싫다고 거절하는 사람 허세 가득 지가 억지로 태워 쓰면서 말이지 그리고 과속도 지가 한 거 아뇨. 그럼 지가 책임져야지. 장난하나? 6번. 내 가족들 중에 경찰이 한 명 있는데 이런 경우에 주는 게 맞는지 한번 물어보겠다라고 해보세요. 바로 꼬랑지 내릴 겁니다. 그나저나 이 새끼 딱 보니까 완전 상습밤이네. 스니 혹시 그 날짜랑 시간 제대로 확인한 거 맞아요? 저놈 저거 지원차 달리다 걸린 거 그 돈이 아까워서 반띵하려고 일부러 스니한테 접근, 유혹해가지고 공무송 위조한 걸 수도 있어. 만약 이게 맞다면 진짜 사람 아니죠? 7번. 회사 사람들 한 명 한 명 모두한테 다 물어본 뒤에 다수계를 따르겠다고 웃으면서 말해보세요. 뭐라고 하는지 보자. 이럴 수도 있어요. 지금 이 스니가 면허도 없고 완전 사회초년생 애기야.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. 그런 거 일일이 확인도 안 하셔도 있고 대충 이 남자가 지 혼자 달리다가 찍힌 건데 예를 들면 스니랑 같이 가자고 한 그 전날이라든지 접근해가지고 어디 사는지 알고 접근해가지고 밥 먹고 태워가다가 주작을 하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강하게 됩니다. 이야 참 그지같네. 아니라 해도 양아치죠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음?